안녕하세요 장난감재입니다 저희 봉지 않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부분은 바로 11호 어벤져스 캐릭터 여기는 이름이 뭐였더라 캐릭터 여기는 해리포터도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호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처음 출발했습니다 여기는 아이스없는 거대한 괴물이구요 여기는 블랙위도우 여기는 캡틴 아메리카 여기는 아이엄마 여기는 호크아이 여기는 호크아이 맞나요? 펄프 여기는 도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파트를 합치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네요 여기는 괴물은 뭔가요? 처음 봐서 모르겠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오 호크아이 맞춰서 해내기 바래요 다음 지문은 이렇게 되는군요 여기 밑에 보니까 이 캐릭터 이름을 까먹었어요 물론 밑에는 디즈니 캐릭터도 있네요 디즈니 미니 피규어들 있습니다 밀리캐션 도 있고 버즈도 있고 뭐였더라 여러 가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멍멍이가 이렇게 생겼죠 어디서 보긴 봤는데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여기는 자 해리포터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 피규어인데요 페즈라는 해리포터 피규어가 있네요 해리포터 해리미언느 론 덤블도어 교수님 해리즈 여기는 또 압당 이름이 뭐였죠 압당 이름 인플드 에디션이네요 여기는 또 어 페즈라고 해서 여기 어 슈퍼맨 배트맨 언더우먼 흉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것도 볼까요 이거는 몬스터하이 해서 자 이 소년대 되게 약간 좀비같이 생긴 이 소년대입니다 몬스터하이 여기는 좀 더 진한 색상 여기는 밝은 색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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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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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